안녕하세요. 림바 인사드립니다. 한달에 한번 추첨을 통해 구독자들이 만들고 싶은 옷을 저 림바가 만들어드리면 구독자들이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림바가 만들어드립니다 이벤트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카카오톡 림바로 원하는 디자인과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 추첨을 통해서 매월 한 분에게 옷을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. 자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매번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입은 옷을 한 번도 가져가지 못하는 자막녀를 위해 저 림바가 자막녀가 입고 싶은 디자인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. 자막녀가 선택한 디자인은 앙골라 캐시미어 코트입니다. 자 먼저 사용한 원단 볼까요? 자 오늘 자막녀가 만들어 입을 앙골라 캐시미어 원단이에요. 자 원단 조직이 능직이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조직이 나 있는 게 보실 거예요. 거기에 기모 처리가 돼 있어서 털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요. 부드러우면서 두께감이 좀 있어서 코트를 만들어 입으면 굉장히 편하고 가볍고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. 자 원단의 조직과 기모 처리로 굉장히 부드러워요.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핏은 어깨가 기본 어깨보다 좀 커요. 오버핏과 유행을 타지 않는 테일러 칼라를 사용해서 오래 입어도 고급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. 고급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고급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고급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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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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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tion. 안녕. 안녕. applause, kryòial sky. 안녕. what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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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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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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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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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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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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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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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